얼마 전에 보톡스를 맞고 마치 알사탕 물은 것처럼 턱 쪽이 볼록 볼록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병원에선 뭐래?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보톡스 맞고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래. 보톡스 효과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던데?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제가 전에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이런 턱 보톡스 알사탕 부작용 환자 사례가 있었어요. 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맞고 왔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되게 쉽게 해결을 해주셨었거든요. 되게 쉽게? 친구가 맞은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해결을 안 해주셨다는 게 발생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모르는 것 같고 아니면 친구가 뭐 싸게 했다고 모르는 척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더 잘못된 거고요. 근육이 고르게 마비가 되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인데 리터칭을 해주면 되는데 친구가 맞았던 병원에서는 해결을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. 사각터 보톡스 워낙 간단한 시술이라고 만연하게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. 적어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사각턱 알사탕 부작용 겪게 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병원이랑 잘 해결을 보시길 바랄게요. 원장님 리터치 안 돼요?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. 마지막 보톡스 워낙Only